2명도 짬팬 재재 얘 현지인이네 어우 새깅크림 새깅 오일냄새 정말 푹 식어왔어 시작해야지 지영아 저도 더 식혔어 우와 This one is 치킨 뭐? 워스타이밍 탈렛 나 처음이야 나 그래서 택시 타는 것도 몰랐던 거야 잘 먹겠습니다 아 그니까 애기 같아 나 얼굴 아무것도 안 했어 쉬다 왔어 살쪄서 그래 아니 그냥 쉬어서 그런 거 같아 민준이가 영어 잘하지? 결정 오겠다 코코너스? 코코너스 코코너스 고소 맛이 좀 많이 난다 근데 괜찮은데? 이거 한남동에 파는 거랑 똑같아 그 24시 똥냥궁 있어 아 이게 리얼 똥냥궁이야? 오 이거 더 맵다 우리 메뉴판에 찍어 메뉴판에 석선형 있어 맛있다 굿 알로이맘마 마 너무 맛있어 음 알로이맘마 수박쥬 형님 내일부터 하고 있어야 해 샘통이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미자가 영어로 있나? 오미자가 영어로 있나? 오미자 오미자 핫볼 핫볼 벗풀 벗풀 낭낭쩍쩍쩍 알로이맘마 미치고 제모니야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타이하우스 레츠고 이제 두개야? 두개를 이어놓은거야? 너의 아비사견 친구들 뭔지 대충 예상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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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우와 개좋잖아 오우 여기 공주의 침실이네? 우와 진짜 좋다 레알 개쩔어 개쩔어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여기는 칼리프 하우스 사장님 뒷모습입니다 왜냐면 앞모습 나오면 분명히 다음날 뭐라고 할게 뻔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제씨의 브이로그를 위해서 제거에요? 그럼요 저희는 사실 X자였어요 어머 편집 B B B B B B B 저희는 아무튼 오늘 불목을 보냈습니다 B B 불목을 보냈어요 어머 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 살짝 취한거 처음보시죠? 근데 1층에 멈췄네요 잠시 조용히 할게요 아 아무도 없어요 제 나이 만 나이를 안하면 36살 취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죠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노는 거로 따지면 정말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일찍 시작했잖아 안되고 음 이거 편집 안하셔도 돼요? 진짜요? 네 팬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안깔다라미 근데 우리 집은 진짜 잘 풀어줘야 아 막내가 다 들었어 막내가 아 아 우리 집은 못 봐 이거 뭐야 저거 아 아 누나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진짜 맛있는거 사왔어요 진작해요 아 몇일이래? 이거 한번 먹어봐. 나 한 번 맡아볼게요. 나는 아니야. 야 이거 걸레빵물 아니야? 근데 괜찮을 거 아닐까? 네, 저 정말 쌍꺼야. 너무 안 낫고 아게. 괜찮은 거? 응, 나쁘지 않아. 먹어볼래? 진짜 한 입만. 먹어봐. 진짜 좀 몰라서 없어. 이거 무슨 라면이야 근데? 토해시 라면이랄까? 맘마. 맘마. 맘마 스피부드라고 썩여 먹었어. 싫어하면서 먹어. 입 정하주면.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라면은 우리나라가 짱이야. 근데 이거 먹어봐. 나쁘지 않아. 응, 좋아. 응, 좋아. 오늘 하루 더 인장할까? 응, 좋아. 아쉬울 거 같아. 아쉬워. 난 이거 어떻게든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 신라면이 내가 좀 긴밀해봐. 응, 근데 이거. 저는 그래도 이거 요리가 좋아했겠다. 짱 것 같아 나 시끄러워 으으으으으! 으으으! 아 러비! 다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을까? 난 잘 먹었나? 난 잘 먹었나? 난 잘 먹었나? 난 진짜 자유롭게 먹었나? 부러워 뭐 부러워? 너도 사면 되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면 되나? 와, 난 잘 먹었나? 진짜 바꾸어 지훈아 오늘이 카오사인데이 오늘이 카오사인데이 카오사인데이 카오사인데이로 카오사인데이 카오사의 특징 카오사 카오사 치킨 치킨 생각하는 그 맛 계두기 아니겠지? 룩띠 살리세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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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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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은 끝 우 Fry 당brush 깜짝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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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진짜 컨셉이 너무 신박하고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되게 이벤트성. 근데 나는 나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 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음식이 맛있어. 그럼 11시에 가면은 몇 시에 와 오늘은? 11시에? 11시에? 네, 이 상황에서 만나요. 네, 이 상황에서 만나요. 네, 이 상황에서 만나요. 이 상황에는 몇 시에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만나요. 저 같은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상황에서 만나요. I am 38 38 see I know my sho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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